제가 여기 다니면서 보니까 절같은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드디어 제가 와봤습니다 가시죠 허공마당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양산시청 위생과 선정 맛집 제 6탄 허공마당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가을이긴 한데 너무 더운데 안 더우세요? 아니 지금 룩을 보니까 스티브 잡스는 아니고 스티브 뚱스는? 오늘도 맛있는 맛집에 왔으니까 많이 드셔야 될 건데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굶어졌습니다 가시죠 레고 레고 레고에 들어왔습니다 느낌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어릴 때 기화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릴 때 살던 집 이런 느낌? 일단 그래도 음식이 더 중요하잖아요 음식을 먹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음식 들어옵니다 네 네 네 이거는 삼리약 조이스였거든요 네 저는 허공마당에 먼저 이효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왜 허공마당인지 허공이 이제 빈 거잖아요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마당이라는 의미로 비어있는 곳에서 감소를 나누시고 여유를 즐기시고 하시잖아요 건강한 음식으로 몸을 채워가시고 하시라는 여기가 예약체예요? 예약도 받고요 예약도 받고요 약속을 하다 보니까 예약을 미리 하셔야 되시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도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셔서 네 텃밭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텃밭을 약간 이제 여기 식사를 오신 분들도 구경하러 갈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손님들 많이들 구경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반찬 채소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하고 있거든요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만 이게 무공염농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합원들이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무공염농조합에서 이제 제공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양산에서 나는 것들로 보통 만드시는 거네요 아 로컬푸드네 진짜 오 장난 아니야 서서 이런 멘트도 칠 줄 알고요 저 이러는 거 이제 2년차 됐으니까 프로페셜렛이네 아 저 일단 위생과에서 하는 안심식당 음식물 덜어먹기 위생적인 수저관리 용사자 마스크 착용 요 세 가지를 이제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더 이제 위생적으로 관리하고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거 먹어도 돼요? 호박죽 먹을 아니 일단 근데 저거 저거 아니 이거는 나중에 저는 호박죽 제가 호박죽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아 늙은 호박죽이더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애기 호박도 같이 믹스해 먹어 볼게요 진짜 어릴 때 먹던 그 호박죽 맛 진짜 맛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기분이 좋으신 거 같은데 이게 뭐 달달하면서 호박 맛으로 호박 맛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잖아 그치 그치 호박 아 호박죽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 음 음 아 샐러드가 뭐 어떻다 얘기를 해줘야 돼 상큼해요 진짜 상큼해요 확실히 텃밭이 바로 앞에 있어서 채소들이 다 신선하네요 잡채도 먹어볼게요 잡채도 먹어볼게요 잡채는 알이 삼삼하게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호박이 별로 없으니까 그치 맞아 맞아 저 옆에 거 저거 뭐죠? 구절판 맞아 구절판 저걸 구절판이라고 그래? 왜 구절판이죠? 고 Ab Ó 구절판은 there 구절판인데 원래 아홉가지를 싸서 먹어서 구절판이라고 하는걸로 알거든요 딱좋아 stats 그렇게Alright 괜찮아 물살라 네 바삭바삭한 그런 게 있어요. 튀김이 그렇게 안 두꺼워요. 되게 피가 얇은 것 같아요. 와 무슨 맛이냐 했냐. 장소수인데 안 강해요. 지금 아직도 약간 대하 맛이 입에 아직 남아있거든요. 근데 무슨 맛이 있는지 알겠어요. 안 강하니까 대하 맛이 더 나서 진짜 좋아하고 대하의 단맛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이게 음식의 본연의 맛을 자극적이어서 이걸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직접 들어오는 거 알겠죠? 두부. 소방두부라고 여기 바닷물을 직접 동에서 퍼와서 하신대요. 간이 돼있어요? 간은 안 돼있는데. 근데 그 치즈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고콜라 치즈인데 진짜 되게 고소해요. 이게 순두부처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치즈 맛이 나요. 맞죠? 연잎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연잎밥을. 언박싱. 짜라라라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비즈엠 비즈엠 깔리고 있습니다. 찰밥과 양대와 은행이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은행. 여기 보니까 대추도 있는 것 같은데요? 대추? 대추도 있습니까? 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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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고추네. 와우. 이건 진짜 잘잖아. 오우. 밥두독이라는 양념게장. 쇠컬라. 고기가 엄청 부드럽고 김치가 간하고 아삭아삭 씹히는데 그 식감이 진짜 좋고 일단 고기하고 엄청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법상 김치가 깔끔하게 달고 한방수육이라 그런지 한방향이 확 나면서 너무 맛있어 표고의 사이즈가 있어 찹쌀튀김이니까 엄청 쫄깃쫄깃해요 찹쌀피 같은 게 입혀져 있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표고의 수분은 다 부족이 돼있으면서 안에 쫀득쫀득하고 피가 약간 쫄깃쫄깃해가지고 위에 누룽지로 얹어주니까 바삭하면 거기서 더해주는 이거는 능이 바삭 정글 정글이라고 해? 정글까지 봐 또 다른 맛이네 여긴 진짜 재료 하나의 하나의 맛이 너무 잘 느껴나가지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거 간을 MSG 안 쓰죠? 네네네 저희는 천연 어른들이 좋아하실 만하네 맞아 그런 선정기준이 까다롭죠 솔직히 신청을 하시면 위생하고 시설분야 평가도 하고 위원님들의 맛 평가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다녀가시는 손님들의 이용객 공도 평가까지 합쳐져가지고 일정 이상 점수인 곳을 대상으로 위원의 심의를 한번 더 거쳐서 선정을 하거든요 한 번 선정되고 또 제 심사에서 선정되었다는 건 어느 정도는 양사에 대표하는 맛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니 어디 가면 양토부에 이렇게 안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3위 주무관 원픽 수수부끄미 아 제가 수수부끄미 진짜 좋아하는데 이 집에서 파는 거예요 되게 쫄깃쫄깃해서 맛있어요 진짜 깨끗해 맛있으니까 진짜? 옛날 맛 그대로 다요? 응 맛있어 아주 잘 아프로 합니다 배가가 불러서 왜 써요? 저 별로 안 똑똑합니다 네? 잘 아프지만 많이 아프습니다 그럼 뭘로 사진인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밥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하다가 찍는 거예요 이제 후식을 먹을까요? 네 좋아요 메리홀드 차 그리고 감자 부각 꼬차 꼬차 네 꼬차 누구 맛이야? 무슨 맛? 처음 먹어본 맛인데 근데 맛있는데 되게 진짜 맛있죠? 맛있어요 이게 뭐래? 음료수 같은 맛인데 네 이런 맛이 처음 먹어본 맛 태어나서 감자칩 한번 먹어볼게요 감자 부각 감자칩 감자 부각 칩 부각 부각 근데 노란게 이게 뭘까요? 부각 아 그게 부각이구나 하하하하 이거 감자칩이고 맛있어 음 전혀 안 짜 음 약간 칼이만 나는데? 그때 그 맛이 나요 맛있다 네 여기는 좀 가격은 조금 더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도 너무 깔끔하고 잘 나와서 맛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후식까지도 사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뭐라고? 메리홀드? 네 메리홀드 와 진짜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별미입니다 네 별미 마지막에 이게 다 먹으면서 아 이거 하나 더 먹고 싶다 당연히 나가면서 이게 팔거든요 그냥 사 가야지 이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사갈 수 없는 사갈 수 없는 사갈 수 밖에 없는 맞아요 사갈 수 밖에 없는 건강하면서 포진한데 또 부딪히지 않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잘 먹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상 여기까지 양산시청 위생과 선정 맛집 헛궁마당에서 양산시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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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까 다시 할까 뭘 다시 해요 이대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말 안 했는데 저 자신감은 저 자신감은